안녕하세요. 자,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DJ의 타임이고요. 어, 신나는 곡으로 손목을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스케치 자영은 신나는 밖에 나와야 돼요. 조심, 조심. 어, 만약에, ин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금씩 짠 또 한 손에 편하게 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Así 이렇게 들이마 철철에 이렇게 이렇게 손을 발을 벌려야 돼. 지영아 발을 이렇게 하라비처럼 벌려야 돼. 앞으로 약간 숙이고 앞으로 약간 숙이고 이렇게 이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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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로삼사빈님 여자친구랑 인혁 진영으로 왔어요. 별때마다 구경거리고 심쿵하는 성미야 앞으로 많이 사랑해 홍진영 노래 사랑의 매너인 빈달려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노래를 조금 신나지 않은 음악은 스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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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빠르게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. 일어나야 돼.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땅에 플스 젤 천천히 모짜렐라 모짜렐라